이 신발 비싼 건데 망가지면 어떡할라 그래? 시놈이! 그만해! 이게 비싸냐? 존나 쓰레기 같은데? 안 돼! 그러니까 잘 챙겼어야지, 시발 년들아. 아니, 예쁘다. 은미정, 신발 완전 이뻐. 그래? 난 대충 운동화만 신고 다니는데. 너도 예쁜데 뭘? 우리 사진 찍자. 자. 짜자. 하나, 둘, 셋. 둘, 셋. 아이, 신고해야겠다. 이발, 림쥐한테 술 팔았다고. 여보세요? 야, 신고하면 벌금에 영업정지. 그리고 또 뭐가 있냐? 전 받을 테니까 그냥 가라고. 가. 진짜 재수껍 쓸려니까. 아저씨. 아저씨, 맥주 한 번만 더해도 돼? 안 되겠네. 까고 30만 원만 줘요. 그럼 신고 안 하라니까. 아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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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말라고. 아이씨, 개같은 놈. 누구? 됐어. 시가 오늘 집 피는 적게 없냐? 됐다고. 업무만 해나갈까? 니가 가지 말라며. 생리 아니야? 시가 좀. 나 어차피. 예. 이덕분. 이제 어디. 구멍을만 떨어지지 못해. 네. 네. 이제 아름다워. 그런 식으로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 이 신발 진짜 필요하단 말이야. 엄마 몰라. 미친녀들이 존나 무시한다니까. 그래? 미친녀들 면상이나 한번 보러 가자. 왔다. 왔다. 뭐야? 한 번만 할 거야? 두 명이요. 6만 원. 1분 더. 저.. 저 조금 만져도 돼요? 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이 시발 새끼가. 야. 너 유방 만지고 싶어? 2만 원만 더 내면 만지게 해줄게. 야! 괜찮아. 이래가지고 언제 다 모아. 이 시발 새끼가 아니지. 21. 20. 빨리 봐. 똑바로 새 중심 새끼야. 22. 23. 24. 25. 26. 시발아. 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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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쌩이라고. 시발 놈아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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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CK! obviously 대박. 형! 어떡해. 괜찮아? 미안. 괜찮아.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오케이 자, 의상 갈아입고 다음껏 가자 네 감독님 저 이게 마지막 곳인데요 응, 그럼 미정이 수고했어 자, 너희들은 저 옷 갈아입기 전에 몇 컷 더 찍자 네 네 아까 미정 넘어질 때 표정 봤어? 걔 완전 똥 씹었더라 아, 맞아 나 뒤로 자빠질 때 봤는데 아, 잠깐만 진짜 병신인 줄 야, 은미정한테 뭐라고 하지마 안 그래도 광복에서 와가지고 존나 촌스러운데 가는 거야? 응 다음 코스 더 메인이라는데 같이 못해서 아쉽다 다음에 또 찍지 뭐 엄마 엄마 안에 있어? 안에 있어? 안에 있어? 엄마 아, 씨갈란다 존나 시갈리 너 지금 그거 우리한테 하는 소리야? 나야 모르지 떠든 년돌이 알겠지 아, 순대 존나 뽑았네 시발년들 야, 은미정 친구 시발 너 존나 띠껍다 언니는 더 개씹 띠껍거든 미친년이 미친년이 아니, 존나나드네 쌈턱? 언니는 쌈 안 펴요? 언니, 존밥이죠? 시발 딱 존밥같이 생겼는데 씨 뭐 이 시발녀나? 얼굴 존같이 생겨가지고 조시여? 언니는 존 봤어요? 와, 이 언니 시발 개씹 걸레네 아이, 시발녀내 아, 진짜 시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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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시갈emit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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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, 야, 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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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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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진이야! 아! 빨리 와! 아! 나 아! 이리 가야 돼! 못해라! 으악! 야. 야. 아 씨, 산빠병이야. 야. 야, 우리 짱 뭐해? 친구 아니야? 야, 놀아 뭐해? 야, 놀아 뭐하라. 야, 야, 야. 우리가 괜히 연하이 씨. 안 나와! 시녀 아니야, 시녀 아니야, 놔. 놔. 엄마. 놔라. 이 신발 비싼 건데 망가지면 어떡할라 그래? 그만해! 그만해! 이게 비싸냐? 존나 쓰레기 같은데? 안 돼! 그러니까 잘 챙겼어야지 시발 년들아 시발 어떻게 해? 집에다 뭐라 하고 촬영장에 뭐라 해? 대박 아 씨발 개좋아 진짜 야 걔네 표정 봤어? 어? 아 좆됐어 우리 엄마도 존나 지랄할 거 아니야 시발 근데 집은 뇌가 나는데 왜 엄마가 존나 진지 빨고 지랄이야? 엄마잖아 미친년아 엄마 아 엄마 귀여워 에바 씨 아 미친놈아 야 속상해서 그래 야 야 엄마 내가 집에 가면 집에 사는 게 뭐해? 야 엄마 내가 집에 가면 집에 사는 게 뭐해? 이거 줘 이거 줘 용돈 야 엄마가 알아서 다 한다고 했지? 아 씨발 야 너는 나 없으면 어쩔 뻔 봤냐? 나만 믿으라고 엠창이라고 엠창 엠창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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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오늘 생각하고 놀러 가자 자 어떻게 생각할게 엄마 어디 가고 싶은 거 없어 아 아 아 완전 재밌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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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뜨거워! 가! 가라! 아! 아! 네... 히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